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분해 자국을 영국 국제여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공기를 이동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화물기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게 분해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하게 저희들이 복자 기술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항공기와 더더구나 누군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번 기회에 에어쇼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큰 공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맞추고 들어가면 나중에 저 엔진 달리 자체가 움직이거든요. 자국으로 그리고 로제 1, 2호 지금 잠깐 찾았다면 예가님 받으면 shared package 이제 가능하신지 T-50 대한민국 고수병 완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